K차트 1위 발표만에 남겨두고 있는데요. 스트레이 키즈와 에이티즈. 과연 1위는 누가 차지하게 될지 점수 공개해주세요. 디지털 호먼 점수, 방송의 수점수, K-POP 팬 투표 점수, 음반 점수, 소셜미디어 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 네, 에이티즈 축하드립니다. 수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티니, 티니 덕분에 또 1등 했어요. 일단 이렇게 1등을 하게 해준 우리 에이티니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가 이제 활동을 계속 달리고 있는데 우리 티니가 이렇게 또 큰 선물을 주니까 저희가 남은 활동도 아주 건강하게 열심히 힘내서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와주신 부모님들, 에이티즈 부모님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항상 저희 옆에서 챙겨주시는 우리 스텝분들과 매니저님들, 형님들한테도 감사하다고 말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이티니 사랑해요. 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다음 주에 상반기 결산 여름 특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까요? 음악이 필요할 땐 생방송 뮤직뱅크.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에이티니 공화! 오케이, 자, 같이 한 채! 에이티니 공화! 감사합니다. 에이티니 너무 원하자! Let's go! Let's go now! 1, 2, 1, 2, 1, 2, 3, 4, 하면 우리 능에 맞춰, 흩들어라, 머리 칠컷 없지, 우릴 막아 Gonna like nice time for the past, let's go! 배고파 우리 정리해 비켜 봐, cause we need some man 웃겼었던 모든 걸 불어내 몸조차 살 순 없어 Let's go! Bring it back, back up from 볼륨 올려 올려 Stay back, and then next everybody 느껴봐, 이게 우리 소리야 Come on, everybody! 다 같이, 다 같이! Let's go! Throw it down, make it bouncy 지금부터 fly 좀 다른 spicy, 청량 거출봐 Everyone wanna know how I can show you right now 우리 만들지 봐 MusicX